주 52시간 가자 뭐 지금 주 50시간 넘어 방송시간만 빼더라도 방송시간이 52시간 안되겠구나 일주일에 한 40시간 되나? 한강뷰 아 난 돈만해도 서울 안살건데 차 개많아 사람도 많고 망쳐라 약해빠진 놈들 돈 많으면 분당 같은데 살아되지 서울 안살봐서 그런다고? 아니 서울 갈때마다 차가 많던데? 차가 막히고 맨날?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 토당하게? 안 막힌 데가 없던데? 강남 200미터가는데 강남 200미터 이게 길쭉한 강남 대로 있어요 이게 200미터가는데 40분 걸리더만 아아 막혀가지고 평일 낮인데 그런데도 왜 살아? 응? 걸어가는게 더 빠르겠더라고 강남만 그래? 그래요? 거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아니 뭐 일단 서울 갈 일이 별로 없잖아 나는 집을 일을 집에서 하기 때문에 뭐 가끔 서울 가긴 하지만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서울에 일하시는 분들은 서울이 좋겠죠 가까우니까 지하철도 빠르고 가까우니까 지하철도 빠르고 근데 나는 일을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살기 좋은데가 좋아요 제도까렴 멋있다고? 이거? 그치 안될라면 지하철이지 제주도? 제주도도 비싸다네 제주도하면 제일 걱정되는게 택배 때문에 택배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 어? 택배 일단 제주도 하루 추가되잖아 하루나 이틀 그래 좀 그럴 것 같애 어? 그리고 일단 주니어한테 물론 제주도 안살아봤지만 왠지 좀 갇혀있는 느낌이잖아 제주도 나갈라면 야 우리 서울 한번 놀러가자 이게 안되잖아 경기도 살면은 서울에 한번 놀러갈 수 있는데 제주도 살면 어렸을 때 서울 못 놀러갈 것 같은데 막 좀 부담될 것 같은데 비행기값 아무리 싸져도 비행값 3만원 이랬나? 되게 싸게 사면 3만원 4만원 이랬던데 약간 좀 그럴 것 같긴 해 헬기가 있다고? 뭔소리야 3달 4일만에 배송된다고? 제주도? 아 그래 개이득인데 바로 거기서 뽑아서 주나요? 제주도에 국제학교 있다고? 국제학교라 국제학교 들어가기도 힘들던데 그거 뭐 면접본다는데 아이의 인성과 미래 뭐 이런걸 본다는데 뭘 본다는거야 도대체 애 초등학생 1학년인데 뭘 본다는걸까? 국제학교 들어가려면 뭘 본다는건가? 돈을 모는건가? 아니면 뭐 배경을 보는거냐? 면접을 보고 들어간다는데 뭐 무슨 뭐 그런거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그거 음? 국제학교 한 번만 들어가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간다며 국제학교 뭐야? 이렐리아야? 새로나온 스킨 있던데 이렐리아?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하면 천재라는데 우리 애 이상하지 않던데 어? 천.. 난 천재 아닌게 더 나아요 자라니 천재면 고생해 음.. 괜히 처음.. 너무 천재면은 오히려 평범하게 못살아 고생하니까 천재는 천잰데 이제 한 20살쯤에 갑자기 발현되는 그런 천재 그런게 좋겠어요 평범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발현되시면 좋겠어 그런 천재가 좋은거 같아요 바로 어렸을때부터 너무 천재면 힘들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애도 힘들수도 있어 자신없네요 갑자기 초능력 방송 천재 어 그런거 같아 그런거 좋다 일단 주니언은 야방을 나보다 잘해 일단 처음 해봐도 야방 천재일수도 있어 내가 좀 야방을 잘 싫어하고 약하니까 야방용으로다가 그 녀석은 귀여워 일단 주니언 진짜 난 어렸을때는 그렇게 귀여운지 몰랐는데 지나고보니까 진짜 귀엽더라 세네살때 유튜브같은데 보면은 아 이거 주니언 했으면 이거 주니언 바로 200만 구독 되는건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쉬워요 근데 어렸을때 노출은 별로 안좋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좀 덜 귀여워졌어 일곱살이라 그런지 가끔 날 화나게 네살때 진짜 귀여워 네살때 세네살때 다섯살때까지 진짜 귀여워 으흫 지금은 너무 똘똘해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아 주니어가 여러분들한테 그 보낸 그 그 게임 있잖아요 그 도끼 던지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나보다 잘하더라 깜짝 놀라지 나보다 잘하더라고 이거 좀 깨달라는 거야 아빠가 그럼 내가 언제나 내가 잘했거든? 근데 걔가 만땅 찍으면 더 멀리 나간단 말이야 그걸 너무 잘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아이 아빠도 좀 하다보면 될거야 막 그러던데 자괴감 ㅆㅆ 질수 불안해 역시 어린 피지컬이 있는건가 나 진짜 늙은건가 좀 하다보니까 내가 더 잘하더라 근데 준이는 노가다에서 더 잘하더라 잊어선 안된다 이렐리아 한번 잡아볼까 이렐리아랑 상대는 어떻게 해야될까? 이렐리아 6렙찍으면 내가 상대가 안될거 같은데 근데 가렌이 유리했다고 했는데 그쵸? 이렐리아 들어오면 그냥 Q찍고 그냥 돌아버리는걸로 어? 네 쟤가 쎄요 자신을 믿어라구요 QQQ 보여달라고? 가렌 하는사람이면 QQQ 많이 해봤을거야 장가는 게임 잘해내고 모르겠어요 노가다는 나보다 저 스턴에 Q찍었다 말파 정글이니깐 거의 없는샘이야 말파 정글이니깐 거의 없는샘이야 이거죠? 아 점화였으면 잡았는디 뭐 상대가 안되네 이렐리아 내꺼네 내꺼 이렐리아 고냥이기네 고냥 안 비키냐 안가냐 그냥 말 바로 견제해주세요 말파 뭐 뭐 지가 와봤자 굴렁새나 굴리지 뭐 갱이 안되는 녀석이야 말파는 음? 말파 그러면 팀의 부담감 6렙되면 기대보는만하지만 아 아 큰걸 못먹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어 좋아요 이겼네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왜 때린거? 왜 스톤 벗인거죠? 피가 잘 찼어 나 왔을때 머리턱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딜교 해주세요 무리 노노하라고? 오케이 불쿨부터 뽑을까? 솔직히 지금 말파와도 2대1로 와도 안 죽을거 같은데? 말파 그러면 뭐다 오면 지 완전 꼬여 지금 오나? 핀 찍는거밖에 오나본데 와드가 없기때문에 살이죠? 내가 보니까 이 게임은 안죽는게 더 중요한거 같애 죽이는거보다 죽이지도 못하지만 안죽고 뭘 하는게 중요한거 같애 이제야 깨달았어 난 죽어도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우리팀이 잘한거였어 나랑 상관없이 오케이 죽지 말아야돼 뭐든지 완전 말렸어도 죽으면 안돼 살아서 복수를 해야돼 살아서 복수를 해야돼 갔냐? 갔나본데?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강구잡으러 간거 같은데 라인을 더 땡겨서 프리징 하죠? 여기서 좀 밀어줘야돼 안그러면 타워가 내꺼 다먹어 나는 패시브가 있기때문에 약간 땡겨서 먹어줘 이제 말파 저기있구요 요정도로 해주고 그럼 뭐해 쟤네 근데 뭐하냐 왜 안오지 이럴냐? 탁 에무무? 에무무 오는데? 탁 안돼요 아이씨 잘 못먹었네 거북이 먹고 다시 온다고? 거북이? 야 안와 이럴리야 이게 너무 프리징해서 그런가? 너무 완벽해서? 아니 왜 안와 이놈 나도 한번 갔다올까 탈포타고? 불쿨 그거 망치 얼마지? 1300원이었나? 나 궁찍었다 이를 미니언 다 버리... 왜 버리는거? 어디갔지 이놈? 왔다 5레벨 죽일 수 있어요 이제? 나 그거 있어요 궁 안꺼지냐 근데 어디서 레벨을 찍었지? CS 10개차이? 좋아요 가라 인마 말파 미드 말파 6레벨 오케 룩렙 찍을때까지 깨길거 같은데 이 와 맞아 이거 그냥 라인 다 먹고 집에 갔다오죠 라인 초기화 시키고 뭐 죽이겠다 맨치 하나 가 적을 쳐채 오?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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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니언 먹으러다가 무리해서 지금 죽일 수 있는가 이거 꺼졌죠? 꺼져 하하하하 요러면 라인을 더 먹으세요 한 라인 먹고 가는걸로 다가 멜패 어딨어 멜패 네 멜패 다른 라인 및 바텀 이렐리아 살아나서 텔폴 쓸거야 그냥 빠져주세요 이거 지금 이렐리아 나 잡으라도 못죽여 못죽여 오나요? 설마? 오지마 아 열받게하기 아 뭐야 아 열받게하는거 괜히 큰데 이거 응? 저거 뭐고 알지 아 저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죽으시고요 어 불러든지 말든지 위험한데 근데 궁 뺐다 근데 이제 나는 위험요소가 없어졌다면서 죽을라고 가주자 스턴 맞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게 만들어 그냥 형은 패시브가 있죠? 전멸 지금 애매했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좀 반응이 느려가지고 저거 빠져요 저거 빠지면 가면 돼 네 스턴 빠지면 오케이 빠졌죠 가죠 이걸 이걸 저걸로 어디네 이러면 곤란한데 이것은 곤란한데요? 이건 좀 곤란한데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갔냐? 패시브로 채워 갔어? 갔네 갔으면 라인 밀어야지 말파 어딨냐 말파 오면 나 죽는데 큰거 큰거 궁 왔어요 집에 갔네요 갔네요 갔어요 말파 미드에요 라인 버려버리고 나는 집에 가야돼 이것만 먹고 가자 가가가 아 이거 CSU 개 이득 봤어야 되는데 지금 27개밖에 이득을 못 봤어 위험한데 여기서 집에 가면 탑이 나왔으면 뭐 끝났죠? 음 물력 하나 사고 제압 되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27개면 뭐 발랐지 뭐 솔직히 20개 차이 났으면 이렐리아 못 콧고 이렐리아 뭐 할 거 없지 뭐 5대8 뭐 아직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까불면 또 죽이죠 뭐 나왔냐 쟤 망치 나랑 똑같네 난민구 하나 나는 매일 발린다고? 뭔소리야 지금 이겼잖아 지금 이긴거 모르세요 지금? 이겼는데 지금? Q3번 보여달라 그랬지 한 번 두 번 아 두 번 밖에 안되네 아니 세 번은 어떻게 하는건지 의도할라그러나 하기가 힘든데 너 자신을 믿어라 저놈 킬 달라면 땡기자 불격! 어 저거 먹으려다가 못먹을 뻔했네 큰거 뭐하세요 맞아요 조금만 킬각 만들어야 돼 킬각 3거리에 피만 받고싶은데 3거리에 피만 받고싶은데 이렐리아도 궁 돌아왔을거야 아마 그니까 궁을 먼저 빼야돼 い tous 때리기도 안했는데 아 이놈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죽이 아 그냥 때려버릴거야 그냥? 스킬 빠지면 때려버려 그냥? 죽여버려야되는데 이거 땡겨서 죽여야지 땡겨서 CS 15개야 지금 10개 정도 더 먹었어 지금 이델리아가 아까 25개 차이였는데 못먹었네 못먹었어 막다 스턴으로 먹을라 했죠 자켓 앤이 온다 이거 밀어야되나? 아잇 일단 말파가 잡았다네 궁을 썼다네 뭐야 아 저거 아 잠시만 저거 애니님 전멸 그거 밖에 없습니다 스턴 밖에 쓰셨어요 간다 오케이 스턴에 침묵이면 아무것도 스턴도 못 누르지 뭐요? 누구요? 말파요? 어 아니 말파가 아니네 데이가 뭐야 서포즈나? 서포즈즈의 강이 지금 나한테 덤빈거? 뽀개버리자 그냥 죽임 그냥 죽일수 있을거 같긴 한데 저거 jumping 바주면 가자 때리면요 죽일거 같은데 아닌데 뭐에요? 누구에요? 피자 뭐야 저거C 라인스왑했네 실버 오 녀석들이 무슨 라인스왑이야 이거C 말세야 말세 옛날에 라인스왑은 플래티넘 정도 돼야 하는 것인데 시척들이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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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위험하다 어 이거 위험한데 어 빼자 빼 버릴까? 텔포 있으니까 텔포 있으니까 집 한번 갔다오거든 뿌개지지는 않을거야 아마 어 뭐야 아래 임마 스톱 왜 아래 임마 아이씨 그냥 집에 갈거 스톱할 줄 알고 모깅한건데 아이씨 하지 여기 갔다오 아 저게 3명이 와서 뿌개지네 니네 용먹어야지 그러면 용먹어 용 이거는 잡았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여기가죠 아이씨 아이씨 우리 걸어가도 그랬나 같은데 전령도 없이 3명이서 지금 미는거예요? 야 가자 끝내자 게임 꽃났다 누가 누구 잡았다 가요 가 갑시다 가요 전지 왜 안와요 왜 안와요 왜 안와요 아 아 베이 가군 아 그냥 손쎄걸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그렇치 롤라인 컸는데 거기까지 잡으십시다 네 그거까지 잡으십시다 야 어 궁 있어 어 어 설마 설마 어 어 에에 어 극심한 손예인데 이거 바텀도 또? 아.. 이런..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상하다 이게 바로 팀 게임인가 라인 스와페? 나도 라인 스와페 말파 복수네 궁있으니까 이겨요 일루와 도망가냐? 탔냐? 두려워마라 내가 간다 크아 크 좋아 진영을 무너뜨려라 맛있죠 99개 과감하게 정의롭게 이 릴리아랑 뭐 세개지.. 야 용간다 얘네 용간다 콩이 지금 여기 눈뜨고 있는데 용을 가 감히? 오케 아 아 드리건도 먹을 수 있는데 끝내죠? 혓바닥 이거 복수겠다 혓바닥 없냐? 빨라 쓰 빨라 빨라 갈까요? 가자 르블랑걸 피할라고? 야야 됐다 됐다 르블랑걸 어떻게 피해 타겟인데 무빙해가지고 죽었네 어신 없다고? 괜찮아요 뭐야 나 보이냐? 와드가 있나본데 아직 베이가 안나와 봐 삥 삥 삥이야 와봐 임마 우리도 친구들 있다 에이 펜씹을 찾아 아무 궁 있어요? 최대한 디레스 잡아 잡아 아직 나도 몸이 약하다 나도 불클도 안닿아서 라인스업은 좋았는데 하는거는 맞네 실로 흐흐흫 어? 우리팀에서 내가 CS가 제일 많아 100개 17분 100개인데 이거 잘못하면 진다 또 50분 공기야 확실하게 끝내 저기서 누가 제일 잘 컸죠? 야수온은 어차피 됐고 아 말파가 제일 잘 컸니 11이랑 말파 베이가랑 야수온 후방 가면 딱 나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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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가 좀 하는거 같은데 뭐야 못잡았어? 저거지 그가 남먹어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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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룩라 유킬인데 왜 이렇게 약해 뭐가 좀 해봐 멋있게 그런거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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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누르기란다고? 사거리가 안 돼서 야수온 들어오면 바로 누르라고 했지 하지만 말파가 들어오네 흠 내가 잘 해야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탐낸 내가 맞고 어 저거 나왔는데? 일단 맞고 요린 나왔어? 탈포 있거든요? 아 요린 뽑아야되는데? 20초 뒤에 들어왔어 척을 처치했습니다 어 야수 큰다 이거 빼 뭐뭐야 아 못 뺐고 이거 이런 경기는 무조건 라임 미는게 최고야 밀어 2차까지 나한테 오게 만들면 돼 아 근데 우리 2차 터지는데 탈포 지금 탈까? 아 터졌어 이거 애들이 타야 관심이 없네 내가 막을 수 있겠다 아직 미니언이 있어가지고 저거 뭐야 말파 잡았고 말파 왜 안있어 히비를? 따보는놈? 오우씨 무빙샷 좀 할줄 아는놈이야 궁이 있었기 때문에 전멸로 한번 가도 되는데 저도 전멸쓰는 곤란한데 쓰글놈 무빙이 예사롭지 않아 르블랑 르블랑 오죠? 이거지죠? 르블랑이 널 죽일것이야 쓰글 안죽었어? 시비로 플레이 아꼈었나보네 시비로 플레이 아꼈었나보네 야소야소 야 야소오나 잡자 형 패시브로 피 찬다 뭐야 다시 지금 시비로가 문젠데 시비로가 잘하는거 같애 시비로 나 그거 없어 화색이 피하면 돼 꺼져줄래? 어어 오오옥 그만구오호후후후후후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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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진영이용이야 으핳핳핳핳핳 이걸살아? 어 말파 잡아 말파 말파 복수야 바보 침묵 빼기라고 오오오 짝퉁 대마시야 핫 핫 좋았다 어떻게 안하냐고요? 애들이 안칠 거 아닐까? 으흠 난 죽을.. 죽..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쟤네도 타워를 안 치었다 근데 이게 타워 게임이야 타워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바로 피 차는거다 거의 문도야 시비를 딸피는데 이거 쿵이면 가는디? 용? 용이나 먹고 지금 2400원 용 막 다 먹으면 150원이었나? 먹으면 그거 나오겠어 난 강타로 못했지? 강타 없네 암흥원? 내가 먹을게 어? 얼마 안주잖아? 그렇지 르블랑 그거야 르블랑 너의 강함은 그거라고 나 몰락하나 사이잖아 설마 아아 다 됐잖아 형 뭐야 야수옥 저기있다 야수옥 잡으러 집에 가야되는데? 야 인마 일로와 이거 누가 먹으래 먹고 싶지 않아? 야수옥? 들어와 lean 힐 든 you 막타 의외로 물몸일껄? 데이ㄹ을위해 롯 brothers 굿 доб 이리와 으흐흐흨 애안이잖애 좀 요령은 인정해 주실 우리가 곧 정의다 흠 진짜 좋았어 공강이니까 좋았습니다 아 쪼 꺼져 아 집에 좀 가자 이제 3400원이요 이럴때도 언제나 해주는거 있죠 돈 자랑 한번 해줘야돼 이러면 희망이 생기거든 뭐야 3400원이나 있었는데 저렇게 자랑한거야 템도 없이 크으... 정말 기분 좋고 음... 이러면은 아 저렇게 약한데 힘도 안사는데 저렇게 센걸면 우리가 이겼다 희망적이죠? 도혼자를 한 번 해줘야돼 빨리 라인 밀어 아 1차 타고를 밀까 그냥? 죽어 인마 도혼자 확고하게 말파 때려주고 말파 묵노이야 물멍 우애로 이가 이가용 잡아줘 대만! 야! 죽으시고요? 죽으시네 나 너무 잘하다 이거 뭐 실버에 있을 클라스가 아닌데 내가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선 넘는다고? 선을 넘어요 그냥 빵! 이렇게 가렌 풍화를 이겨냈어 내것이 된 것 같아 근데 너프 예정이라면서요? 언제 너프 돼? 우절에 꿀좀 빨아야돼 침모? 빨리 끝냅시다 침모? 중독 결별 중독 쿡 요.. 인형으로 빨리 테프했었죠? 점멸했으면 살았네 패시브요 털줘라 북만 오면 으아악 탁 대박 양칸대맛이야 으아악 승점버 어어 다렘너프당할만하네 흐허허허허허허 나를 그렇게 즐기고 싶었어? 야 저 긁어? 2천원이다 임마 스으으... 웜업까지 가버려 그냥? 랜드지 으으... 랜드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해를 쓰라고? 음... 괄읍시다 바텀에 써서 밀어버리시다 한 두 명 정도까지 터봐 될거 같은데 야수 어? 야스오네 맞이하자 엄마 뜸아씨 어? 야임마잇 뭐엄마 불만있어 불만있으면 한명씩 차례대로와 누구야 너야? 야우석 이거 아군이 죽었잖아 아군이 안무무랑 러블랑 오거든? 깨겨주죠? 시간만 깨겨 형 형 형 형 몽박할게 안무무가 몽박하네 어? 안무무 귀엽다 영역표시 안무무 영역표시야? 어차피 노래 털어 아이씨 엄마 가지마 엄마 이거 완전 완전 나랑 비슷한 안무무네 이거 맞을때 안맞고 안맞을때 억지로 맞아가지고 위험한 이거 그냥 내가 때려줘야겠는데 아씨 약간 이렇게 버릴걸 그냥 어? 이거 설마 설마 아니지? 여기서 야수오 시비르 베이가 말파 말파는 템템갔어? 특보도 나왔네 이 릴리야 무가죠? 망자갈까? 물..물방템만 가면 될거같은데? 무가 망자 아니면 가갑 아니면 오모 가갑 그래 가갑 가자 나 때리기 싫게 만드는게 좋은거같애 딩도 좀 되고 중무? 중무도 괜찮나? 중무 수편있죠 데미지도 있고 공템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팀와요 어 말파 너무 쎄 빼 빼 빼 빼 핑하 두개도 좋지 핑하 하나당 승중 10% 상승이야 하지만 내가 왜? 쟤네들도 안사는데? 우리팀에 핑하나도 있으면 살게요 있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핑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눈도 깜짝아 난다 있으면 사야지 나만 사는건 그렇지만 같이 사는건 좋아 템포가 없어서 스플릿하면 안되는데? 한타하자고? 그럼 미드 모입시다 한 라인 더 먹어야 될거 같은데 어 싸운다 이제 싸울거 같애 붙으러 갑시다 사실 붙을라고 해도 미드에서 붙어야되 바텀에서 붙어야되 탑이나 우리 미드에서 이득볼게 전혀 없거든? 이거는 그냥 바론 낚시를 하는거여 아뇨 5대 5대 아 말파 나오긴 하지만 바론 낚시를 하자 얘들아 여기 바론으로 와 바론 낚시나 바론 잡기 고고요 일루와 하지말고 응 바론쪽으로 유도해 여기 때리고싶어 왜 걸렸냐 혹시? 이거 열심히 해야 맨 앞에 있는거야 이거 지금 안좋은데? 아 무무야 빼 빼 빼 무무야? 너 몸이 흐악 언제들 준비 gods 유위 으wear rigid 공 뭐야? 잘했어 물اض 아뇨 하믄 미드 만약 안보 bananas 저거 없는데 말파가 잘하고 있네 저거 내가 지금 배들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라인 한 번 밀어놔야겠다 그래도 탑이나 가야겠다 지금 말파가 다 턴밀어 써서 탑 밀죠 어 탑 밀어 탑 보인다 운영이 보여 어 왜 일로 오셨죠? 별로 안다니 패시브가 있습니께 오오 오우씨 뜨거 뜨거 와 큰일났다 아씨 말파가 또 죽이네 어 점프하는거 있어야해 이따 하하 살았고 안오겠죠? 말파가 잘해 저기 말파가 오오 안죽어? 마방도 가야되나 베이가 슬슬 어 까부른데? 시비를 잡아야되는데 못잡을거 같은데 갈수있냐 애니야 궁 궁 가능하냐? 백 백 백 백 백 상대 가방도 가고 어허 잠 잡아 저놈 안 돼요 아 빼지 빼지 말지 그게 불렁새가 불렁한데 저놈 잡아야abs 이거 무조건 잡아야돼 이놈 이놈 잡아야된다니까? 오케이 됐다 이득받다 바론 바론 그래 바론 음 좋았어 어 정글 없으니까 가도 되겠죠? 때려 인마 음.. 미치구지만 무리는 먹을 수 있다 이래려도 없네 진이 와야되는데 진! 진 어딨어 진! 아 우리끼리 잡으면 오래걸리는데 맞죠? 8초, 7초 뒤에 잡으면 되는데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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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탑은 제가 먹을게요 탑은 애니가 먹을게 일단 집에 갔다가 템을 하나 뽑을게 뭐가지? 깨시가부 완성 하고 그 다음에 중무 갈까? 중무 하나 가자 가앤? 아 그래 비사 지나갈걸 지금 이제 슬슬 베이가 아플타임이 왔어 말파도 사실 AP기 있고 마방 가야되는데? 근데 이거 샀는데 어떻게 하냐 바꾸지 뭐 싸니까 애니야 없는데? 우리가 굳이 싸워줄 필요 없는데 5대5 아닐 때는 좀 그런데 바론이라도 애니야 빨리 와줄래? 애니야? 뭐 먹고 있니? 그거 먹고 있니? 아 추억이 안 비켜임나? 오케이 쟤네가 까분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바론인데 애니 좋았고 끝났다 끝내자 이렇게 당연히 이길 경기 이렇게 힘드냐 3점 올리면 겨우 3점 올리면 되는데 겨우 3점 올리면 되는데 3점을 겨우 3점을 형들 최고였어요 지닌척하면세요 그저 이게뭐야 뭐야 애니가 세네 어디 어디가냐 어이씨 너무 쉬웠고요 쭈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네 아이 가렌만 하면 되는데 이거? 가렌만 하면 좀 재미없긴 한데 하루에 가렌을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가렌만 하면 뭐 골드 가지 이거 스킵 바꾸면서 가렌을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해도 재밌는 방법? 딜 가렌을 하고 그럴까? 승부전에서 한판 하고 가죠 안무 주자 안무가 스케치하신 좀 별로였지만 잘했어 뭐 딜도 아닌데 딜이 1등이네 우리팀에서 당했고요 한판 하고 그래서 다음은 에피소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